철갑상어 오늘도 새롭게 시작! 아니 이것도 회로 먹는다고? 오? 바로 철갑상어 회를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좀 가격이 좀 나갔지? 그치 좀 비싸요 신기한 만큼 좀 비싼 그런 회를 가지고 왔습니다 철갑상어 캐비어는 많이 들어갔지만 회는 또 처음 들어옵니다 무침과 회 아 이거 좀 설명할까? 아주 신기한 철갑상어 등골 등골 뼈래요 몸통살, 뱃살 해무침 몸통살부터 먹어볼까? 응 나 진짜 솔직히 엄청 긴장돼 왜? 맛이 없을까봐? 어 색깔이 되게 독특하게 노란색 빨간색이 섞여있어 황금빛이라고도 해서 되게 인기가 많았대요 예전부터 먹어보자 비린내 안 납니다 민물 생선인데 약간 민물향이 났어 나는 솔직히 아 민물향? 일단 먹어봐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 간장 와사비에 처음 너무 긴장돼 아 그냥만 먹어볼걸 아 여기 잠깐 킵 해놓고 그냥 먹어봐야겠다 난 도저히 그건 못하겠어 방어, 숭어 응 극과 맛이야 광어맛도 나 민물향이보단 그냥 물 수돗물향 있잖아요 어 저는 그런거 되게 싫어하는데 역할 정도는 전혀 아니고 자 이거 먹어봐 어 나 먹어볼게 소스에 한번 찍어봐서 먹어볼까 아니 이번엔 이거 그거? 이거랑 먹으면 진짜 맛있나봐 아니 좀 같이 먹자 기나보다 그거 먹어보려고 이거 킵 아직 킵 가치를 정말 좋아하는 어 삼깨주의 대박 소스가 이렇게 많은 걸 바꾸구나 찰지면서 쫀득쫀득해 식감은 광어 식감 음 맛도 광어맛 근데 이게 되게 보양식이라고 하니까 신기한게 민물고기인데 광어맛이 나는게 정말 신기한거 같아요 킵 해놓은거 먹어볼게 잠 기다려 기다리는걸 못하지 걱정과 다르게 되게 괜찮아요 맛있습니다 이게 뱃살인가 아이가? 아니 뱃살이 노래 나는 이거 또 안찍을거야 이거의 맛을 오로지 느끼하겠어 그럼 난 여기 찍어야지 이거 너무 쎄더라 조금만 찍었어 이게 맛이 다르거든요 기름졌다 진짜 기름졌다 미쳤다 광어진으로 광어진으로 진짜 타락타락하고 오독하면서 타락타락 꼬들꼬들 좀 느끼하다 많이 개인적으로 진짜? 소스를 좀 잘 찍어서 그런지 이게 아까 말했던 수돗물향 같은게 살짝 나요 약간 수돗물 자기가 흑내도 싫어하고 수돗물향도 싫어해 민물고기를 제가 잘 안좋아해요 근데 나는 민물고기 중에선 진짜 제일 탑인거 같아 송어? 송어도 있잖아 송어는 좀 맛있거든 솔직히 근데 얘가 진짜 보양식이라고 하니까 근데 먹어볼 만한거 같아요 진짜 괜찮네 약간 누구 생신이다 이러면 딱 하나 사는거지 이거 먹어봐야지 이게 등골이랍니다 여러분 뭐여 이게 뿌리가 뭐여 왜이렇게 오독해? 아주 애가 철갑이네 오독오독하고 진짜 뭔가 오돌뼈 먹는 느낌입니다 되게 식감이 똑똑해요 아니 딱 오돌뼈랑 똑같지도 않아 오돌뼈는 좀 되게 거친 부분이 있는데 얘는 거칠지가 않아 아 이거 정말 새로운 식감 같아요 나는 맨 처음에 씹을 땐 되게 오독오독했는데 점점 씹을수록 그 코코넛 과육 있잖아 그 느낌 나 뭔가 질긍질긍한게 코코넛 과육 있잖아 얘는 뭐 등골뼈인가? 등골뼈입니다 여러분 등골뼈 비슷하려나? 오돌뼈 같은 것 같아 소리 들으니까 되게 재밌다 먹는게 난 딱 오돌뼈 같아 이거 먹어보자 그래 이것도 너무 기대돼요 회무침? 여기서 콩가루를 주셨어요 송어회 드실 때 송어회무침 드실 때 콩가루 뿌려가지고 먹잖아요 딱 그런 스타일 진짜 맛있겠다 그럼 어 이거 진짜 기대돼 이게 제일 맛있을 것 같아 갑자기 나 힘이 솟는 것 같아 나 지금 눈이 커졌어 지금 눈이 번쩍 짠 짠 와 아니 이거랑 이거랑 같은 초고추장으로 붙였는데 응 콩가루가 들어왔다고 왜 이렇게 달라지냐? 회무침에 콩가루를 넣어야겠다 앞으로 그니까 완전 특제 콩가루 아니야? 왜 이렇게 맛있어? 회 한 번 가자 쌈장 진득하게 찍어가지고 쌈장도 맛있겠다 쌈장 찍어서 쌈장 탱글탱글하고 그니까 너무 신기하다 최갑장을 회로 먹는 게 여기는 머리도 주시고 그냥 온몸을 다 줘요 그냥 되게 식감이 다양해서 좀 먹는 재미가 있는 생선 같습니다 연어만큼 기름져 그니까 신기해 민물에서도 이렇게 뱃살은 기름지다니 그니까 우리 뱃살은 우리 뱃살도 기름질라나? 진짜 기름지겠다 나는 이게 더 맛있어 오늘따라 느끼가 못 드시네요 아 그니까요 개인적으로 송어처럼 무침한 게 진짜 맛있는 거 같아 다 먹어 다 먹어? 다 먹어? 다 먹어? 응 진짜 오오오 나 이런 급찍한 거 너무 좋아 맛있지? 노란색 생선이 진짜 노란색 생선이 진짜 본 적이 없잖아 응 노란 거울이 살이 노랗지 않습니다 그렇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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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노랗죠 그렇죠 이 안에 물이 있어 응 뭐가 탁 터져 맛있어 이게 진짜 맛있다 진짜 미쳤지? 이게 별밀이야 개인적으로 등골뼈보다는 얘가 더 맛있는 거 같아 얘는 우독한데 씹혀 잘 씹혀 어 근데 얘는 약간 좀 거친 면이 살짝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는 진짜 철갑이라는 걸 느껴 어 맛있는 생선이다 진짜 버릴 게 없어 등골까지 먹는 생선은 네가 처음이다 그니까 우리가 상어를 또 먹네 그니까 소리가 너무 좋다 민호한테 부레가 달렸다면 얘한테는 등골이 있는 거 같아 배불러야죠 맞아 살만 한 번 해서 이거 한번 먹어봐 완전 못 지냈어 자 이렇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땠어요? 민물 생선 중에 바다 생선 같은 맛이 나는 철옥상어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광어랑 비슷했고 등골 나는 게 있어가지고 되게 식감이 재밌었어요 아주 맞아 그리고 숭어 이번에 다 밀치회랑도 되게 비슷했고 맞아 맞아 비슷해 기름 덜 진 방어 이렇게 좀 어울렸습니다 철갑상어 뱃살이 진짜 기름이 장난이 아니에요 와.. 저 느끼해서 좀 질릴 정도로 기름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? 이만큼인데도 팡팡 터지고 그니까 신기하고 새로운 그런 날이었습니다 네! 오늘도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새해 좋게 안녕